고독한 남자에 우리 사는 영원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래 S9 언니들이야 언니들이야 민아도 얘들아 또na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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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이 안 된 내 맘 보장 나버린 걸 정신도 잘 못 풀러 버리는 법인 줄 너가 없던 게 멋있다 넌 멈추면 난 안 돼 사랑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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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 괜찮아 눈물을 눈물을 묻지 마라 왜 이렇게 높은 것까지 눈물을 눈물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차민 아나운서의 큰딸 박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딸 박민서입니다 민사 민사 아유 근데 아빠가 너무 이렇게 미나만 챙겨주니까 때로는 서운하거나 섭섭할 때 없어요? 섭섭할 때는 없고요 가족이 잘 되니까 저는 좋죠 그리고 미나랑 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그런 게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계속 칠 수 있죠 그럼 알고 있구나 알고 있어 저는요 엄마가 미나때문에 바쁘셔서 학교에 엄마 아빠 오는 날에도 못 오시고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미나 언니라서 부럽다고 하니까 때로는 미나가 좀 자랑스러워요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원래 강소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요 아빠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저희는 저희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 나요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야! 엄마가 부르는데 치달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볼던 우승해서 꼭 우승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미나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? 오늘 언니들이 지켜볼게 오늘 녹화 재밌게 잘해? 오늘 언니들이 지켜볼게 야 너 언니는 강력을 생각해 어깨 눌렀어 어깨 눌렀어 잘해 이렇게 어깨 눌렀어 우리 둘째 둘째입니다 우리 미나가 최고야 화이팅 화이팅 서울을 거스르는 절대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씨 와 박수 신동엽 씨랑 두 분은 잘 아시나요? 아 그럼요 너네 셋이 그냥 놀아야 되겠다 아 속삭거리잖아 속삭지 사실 유희동 선배님 하면요 어 깜짝이야 누구야 누구야 이혜정 씨인 줄 알았어요 번개머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귀여워 귀여워 저게 진짜 유행이었던게 모든 젊은 분들이 다 바람머리를 하고 신동엽 Y2K씨까지도 제목이 살아있다 의정이는 살아있네 뭐 사실 이혜정 씨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짠하고 안쓰러워요 네 아빠 나 죽어? 나 죽는데 3개월 후에 100% 확인 되셨습니까? 네 오 안녕하세요 탕 번취인데 몸이 확 덮이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네요 진톤딜을 10분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편디통인 줄 알았었는데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있어요 음 음 û